허경령 강련 어로 천사와 철령 세계 종교를 존경한다. 이제 내가 왔으니 아멘 허경령이라고 해야 한다. 허경령 하고 기도하고 허경령 하면 상달이 된다. 전화기를 켜놓은 것 같다. 중간에 할 말을 다 하고 허경령을 불러야 한다. 밤에 잘 때 하루 늙어진다. 허경령 하고 자면 거꾸로 시간이 간다. 자다가 여보 물 좀 가져와 하면 안 된다. 아침까지 그대로 간다. 안녕하세요 하고 낮에도 말만 하면 허경령을 넣어야 늙지 않는다. 천사는 내가 넣어주는 것이고 본인이 부르는 것이 철령이다. 부르고 안 부르는 것은 자유이다. 허경령 뺐지도 가능하다. 지인인까지는 태양의 에너지로 움직인다. 허경령의 에너지는 직선 에너지인데 관통한다. 동남 방향으로 대문이 나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곳은 스티커를 붙이면 된다. 핸드폰이 붙이면 전파제로이듯이 땅이나 벽에 붙이면 명당이 된다. 주변의 묘는 영향을 안 끼치나 자신의 아버지 어머니 묘는 명당이 된다. 납골당에도 넣거나 붙이면 된다. 살아있는 신인이 있는 곳이 메카이다. 제4회 미국 에레강년 2019년 3월 6일 말씀이었습니다. 전파제로 이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